오늘 둘째 주 인기가요 핫스테이지 레이디스 콜 시스타 걸스테 케나 핫팩스 블락 비 레드벨벳 베스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꽁꽁 여러분의 뮤직 비타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 더위는 빙수야 팝핑스야 놓지나 놓지마 팝핑스 한글이시면 입안에 눈이 내린다고요 네 문소리에요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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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여름에 하면 냉면이죠 거기가 싹 가신다고요 맞아요 팝핑스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어떡하지 자꾸 그렇게 먹으면 살죠 팝핑스 냉문보다 시원한 인기가요 쿨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먼저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1위 후보 스타트 8월 둘째 주 1위 후보 1번 시스타 터치마이바디 2번 블락 비 헐 3번 JYJ 백시 그럼 1위 선정을 면순 시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245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방송 참여 앱에서도 무료로 투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무대는 써니데이즈가 부릅니다 세상의 반은 남자야 미징 미징 스타트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그땐 그랬지 스타트의 데뷔 그때 그 시절 함께 만나볼까요? 네 가요계를 푸시푸시 들썩이게 한 그녀들 푸시푸시 베이비 나를 안아줘 시스타 시스타분들 데뷔 때부터 보스가 남다르네요 이게 누구죠? 소시 저희 데뷔 때 생각나세요? 저희 데뷔하면 디오씨의 우 우 우 우 우 우 우월한 의기가요 이 텅이죠 이대는 정말 풋풋했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었죠 네 그렇죠 고맙다 그리고 오늘 영광의 첫 데뷔 무대를 갖는 분이 있죠 네 바로 이온입니다 와 소시 선배 가수로서 박보람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요? 예뻐졌다 진짜 정말 예뻐졌다 네 그럼 그 전에 에어코어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네 스타트 통통 튀는 펑키한 그녀들 레이디스 코드의 컴백 무대와 1위 후보인 시스타 블록빈 그뿐만이 아니죠 완벽한 하필트와 그리고 오늘 굿바이 스테이드를 준비한 컷스테이까지 그럼 먼저 강렬한 카리스마 뉴이스트가 부릅니다 굿바이 바이 뮤직무직 스타트 언제나 소 소 소 소 원더풀한 그녀들 레이디스 코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키스 키스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키스 키스는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와킹 댄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살짝 보여주세요 네 빨리 투표해요 빨리 투표해요 빨리 투표해요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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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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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무대는 마마모가 부릅니다 미스터 MMO 뮤직 뮤직 스타 라 마마무 라 마마무 아우 시이닝 이니는 데 레인 저 시리닝 이니는 데 레인 네 이번엔 울트라 초트급 허리케인 같은 무대가 몰아칩니다 현아 시스타 그럼 먼저 굿바이 스테이지 걸스데이 만나볼까요? 딸링 딸링 나를 남겨줘 뮤직 뮤직 스타트 네 바로 둘째 친구가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먼저 사전 점수 시스타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시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될까요? 올라오고 있어요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부탁드려요 소감이요 좋은 곡 써주신 작곡가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스타일빛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테바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시스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2주 연속 받을지 몰랐는데 2주 연속 주신 SBS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래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블라데이드 필승 오빠들과 디크 당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팝 스타 시즌4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알아서 1061에 0066번을 누르고 지금 바로 오디션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방송되는 룸메이트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채널에 고고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요 다음 주에 만나요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시스타 축하드립니다 최aw excited 말해